로켓의 비밀 로켓의 비밀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못했지만 그렇다 형 뒤에 뭐 편지 있는데요? 책상 위에 그 뒤에요? 그냥 아니야 그냥 그럴싸이 보이는 거지 해켓 교수랑 얘기합시다 해켓 교수 찾으러 바로 너무 스킵하지 말고 무슨 퀘스트지는 봅시다 싫어요 왜? 몰임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퀘스트 너무 말이 많아 너무 지금 약간 지금 그 케이 온라인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게임을 하면 안되나? 이 게임 스토리를 봐야되는데 케이 온라인 예를들어서 말랩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인 게임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골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먼지라도 간단하게 보자니까 ESC 눌러가지고 아니 그 설치 눌러가지고 알았어 거기 담긴 비밀이 뭔데요? 그 비밀은 악의 무리가 찾으러 오는 거야 아니 그 비밀을 좀 보자니까 뭔지 그 악의 무리가 온다니까 그거를 막 짜는거지 이 교수가 뭔가 찾았다면서요 방금 비밀을 어어 그 비밀은 뭔데요? 악의 무리가 온다니까 볼래? 아 시발 그 전 거 날아간다 형 어 이따 로켓의 비밀 메뉴 메뉴 로켓의 비밀 이거잖아요 지도를 발견했다잖아요 에? 제안구역 이제 제안구역 가겠네요 가기 전에 이제 인마랑 말 거는 거네 그래 그들이 온다면서요 그들이 온다니까 언제가요 지금 지금 오 예쁜데요? 아냐아냐 바로 고백 갈겨 근데 좀 키가 좀 작네 이 친구 키가 좀 많이 작네 바로 고백 갈겨라 어 불마법 배우겠다 불마법 배우는 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 지렛 이 정도 요약은 괜찮죠? 저 할머니랑 어 고찬 지팡이들의 두 라운드에서 승리하기 야외에서 가라 이말이야 로칸 보라토미 독특한 음 우와 학생이 참 많네 어프레임 떨어지는 걸 2080 TI가 이럴 정도면 연기 형 프롭이잖아요 지금? 완전 프롭 네 어? 책 보였다 저 자물쇠 따는 마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이 있다면 미신이 미신이 괴롭히고 있어 존나 괴롭힌다 책이 날라갔어 책 안들고 가 너 여긴 뭐지? 어? 열리는 곳이었다 화장실인데 여자 화장실 아니에요? 여자 화장실이다 검은색 가초클럽 거울이 얘기한다 이여 아직 피해가 잠깐 차가운 어 이거 아까 아까 리..레벨리오..레벨리오..레벨리오인가? 어 이거다 이거..레비오서로 야 키 작네 이 새끼들은 나중에 도와주자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얘랑 싸워야 되는건가? 안녕 도차한 지팡이들은 결투클럽 세바스찬을 내가 개 패줬지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 입 막 그립..그립..그립 노르죠 흠.. 클럽에 가입? 가입..이 교차한 지팡이라는 클럽이요 넌 족밤이니까 난 복고다이다 신난 놈 시벌새끼 2대2 나도 레벙클러네 노란색은 러비오서로 부수고요 대상 잠금은 캡스라고 눌러놓으면 움직이는 말든간에 개한테 라곤이 바뀐다 패드옵션 아니야? 아 이거 캡은 돼요 라곤 상태에서 이거 누르면 바꿀 수 있다 굳이 나는 이제 그게 좋으니까 에임이 좋으니까 논타겟으로 조져버리겠다 합력합력이 거투박차 패드가 필요하고 바로 레베오서 도망 레베오서 레베오서 박아야지 노란색은 그렇죠 오른쪽도 레베오서 박고 오른쪽도 박고 온다! 레베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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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박았다 개피개피여 이제 다시 레베오서 노란색은 무조건 레베오서 맞고 레베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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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은 레베오서 피하고 레베오서 체력이 없다 적어도 레베오서 레베오서가 쿨이 기네 레베오서 쿨이 길어 쿨이 한 5초 돼서 5초 이거 체력 표시 이거 데미지 표시하는 걸 바꿀 수 있다고 하거든요 좀 젓같이 뜨는데 레베오서 스타일이 딱 한 마리 못하고 이봤어요 Z Z Z 그렇지 아이고 까비 이미 죽었네요 나이스 오 아키여 오 오케이 ESC 눌러봐요 이거 그거를 폐쇄자막을 끄면 돼 딜 표시하는 걸 바꿀 수 있대요 아 진짜? 네 딜 표시하는 거 검은색 배경을 좀 없애야될 거 같은 좀 등심같긴 하네 밝은 곳에서 잘 안 보이니까 검은색 해놓은 거 같은데 내가 해놓은 거야 내가 아까 표시해놓은 거야 왜 그걸 하셨죠? 이게 좋으니까 안 할게 여기 아닌 거 같아요 여기도 아닌 거 같아요 캐릭터의 음색을 조정할 수 있대 목소리 목소리 볼륨인가요? 여기도 아닌 거 같아요 아마 접근성일 거야 여기 있으신 거 같아요 아 맞아 아까 여기서 있었어 텍스트 크기 고대비 텍스트 이거라면 이렇게 되잖아 아 이거네 네 게임 플레이는 놔둬요 게임 플레이는 놔둬요 게임 플레이는 놔둬도 돼요 목소리 조정해볼까? 캐릭터의 음색? 음색을 바꾼다 올리면 뭐 내려오는데 보면 알겠지 재밌다 이거 한 번 더 결투할래 두 번 해야 돼요 어차피 두 번 해야 돼요 훈련용 인형 녹슬수 있네 훈련용 인형 녹슬수 있네 아 목소리 목소리 올라갔다 아 목소리 목소리 올라갔다 그거 그거 뭐지 그거 가스 먹었네 펜륨가스 어 이쁘다 레번클론인데요 저런 인물이 있었다고 3대2라고요 충분히 가능하지 아시오 보라색은 아시오 보시오 보시오 노 랩 뭐였죠 이름이? 스킬이 레비오소 어 네 노란색은 레비오소 아 애초에 색깔이 스킬에 색깔이 있구만 음 반응을 하라 이거지 목소리 좀 바꾸자 헬륨가스 처음 하신 목소리가 나 여기였나 제일 밑으로 음색 근데 주위 이름 저음이 음 자 가자 보라색은 에스 이어 그렇죠 레베고 노란색은 레베 레비오소 아 잘못됐다 쿨입니다 애 레비오소 쿨 돌았고요 나이스 아 이제 데미니 자본찍 뜨네 이제 아기 나이스 잘 피했고요 아 존나 재밌다 이거 오 무빙 좋았고요 아시오 아시오 무빙 나이스 야 무빙 3개인가요 혹시 그걸 피한다고 와 재밌다 이거 오 스토페파이 반격기 모은다 이게 형한테 관영이 뜨면은 공격이 오기 0.5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와 아쿠도 튕겨 냈네 크으 지렸다 재밌다 나 은하 살래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캐스트 좀 계속 진행 좀 해줘 아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이어폰 한번 써봐 진짜 좋아 완전 편해 아니 이거 다시 끼우면 좀 차단 아 그래 그것도 맞다 이어폰 제일 위치하는게 다시 끼우면 좀 차단 맞아 왜 하는 줄 알아? 정전기 이거 정전기 이기는 방법이야 타격 하나도 없이 자 2라운드를 승리했습니다 브라이틀비와 젊은 조합 연습한 라운드를 완수하게 브라이틀비와 완수하게 아 이거 빙간디움 레비오우사 삼빌 스비아르카 바로 할게 아시오를 4번 연속으로 기본 주문으로 하세요 아 평타 때리라고? 평타 5플릭인가요? 아 이거 오케 확인했어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게 인신이 안됐네 이게 무슨 좋은 조합이야 땡기고 톡 톡 톡 박자까지 맞춰야돼 땡기고 바로 때리면 안돼요 자 레비오우소 띄운 다음에 톡 톡 박자가 중요합니다 자 레비오우소 하고 뭐야 레비오우소 아 아쉬워졌구나 오케이 다시 갈게요 레비오우소 하고 탁 탁 탁 아시오 아 탁 탁 탁 아 이 콤보 이게 콤보가 되는군요 게임이 이게 4타까지 끊으면 이제 날라가니까 더이상 콤보를 잃을 수가 없으니까 3타만 치고 이 아시오로 한 번 더 연계를 한다는 예 그런 저거네요 저는 퀘스트 안밀고 있을게요 바로 퀘스트 안밀게요 박스 확인했고요 못 들어가고요 교수에게 돌아가라는데 바로 안돌아갈게요 아 들렸어요 들렸어요 저쪽에 있네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다 여기 그거 때려지지가 않아요 약간 좀 아쉬운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게임을 하면은 지나가다가 어깨방을 친다 그럼 바로 때려버리거든요 그게 안되니까 아쉽네요 여기 아까 등록했던 곳이네요 밖으로 가라고 하는데 달려가면은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여기로 가라고 하죠 여기 여기 지금 거의 다 등록돼있어요 바로 피그교수의 연구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핵킥교수군요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말이 안거려지네요 이친구는 싸가지면 이게 안돼요 이게 좀 아쉬워요 때리면 맞아야 되잖아요 자유도 높은 게임은 이게 좀 아쉽다 여기 서버캔가봐요 여기 서버캔가봐요 여기 서버캔가봐요 핸딩 빠르게 스토리만 밀면은 스무시간 이라고 합니다 어 지도를 주웠다 바로 갈게 재밌겠는데 보물 지도는 못참지 음 빨리 줘 음 가질게 어 아 줘 빨리 고 순서가 따로인가 본데 이게 지금 이게 아시오 문양이잖아요 요런 그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아시오를 써라 여기 나무가 하나 쓰러져있고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어 그런 지도가 근데 이게 퀘스트 잖아요 지금 손모양이 아하다 어 아세의 보물지 첫번째래야되만큼 아 이게 순서대로구나 근데 이걸 다 알려주면은 재미가 없네 말이죠 화염주문 화염주문 지금 저희가 하는게 지금 화염주문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아직 퀘스트 어디까지 갔어? 지금 이거 이거 아서의 보물지도 요거를 지금 형이 이거 인센 디오 배우는건 스킵하고 갑자기 이 아서가 보물지도를 주는거에요 찾아보라고 못참잖아요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이거? 그래그래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보물지도 찾아서 저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 보물을 팔아먹고 또 이 세 개관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거죠 출적했는데 출적이 안되네 바로 앞에 있나보네 어떻게 가노? 어떻게 가노? 잠을 수 있으면 못가고 잠을 수 있으면 못가고 어? 줌 안하고 그냥 당겨볼게요 당겨지는 줌 안하는게 훨씬 이득이는 아니 이게 좀 지도가 3D로 되있어가지고 어? 뭘 때리네 이게 몇 층인지 알아야될 것 같아요 일단 가볼게요 줌 때려 가볼게요 아래는 지금 저기 안 뚫려있어 응 여기 잘 가깝네 또 싸우고 어디 가셨나요? 어 밑에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알려줄거면 보물지도가 아니지 네 랜드마크 찾아놨는데 왜 너 같더니 어 여기죠 커플 쇄골 네 찾았고 쉽지? 그렇게 어려운거 없지 지금 하나 찾았어요 지금 여기 커플 쇄골 그 다음에 보라색 있는데 여기 보라색 라인은 가야돼 여기 계단이 있겠구만 그.. 그걸좀 써 알 아 이거 안해도되지 이거 바뀐거 같은데요 봐봐요 봐봐요 어 밖이네 밖에 있잖아요 교실 오른쪽 눌러가지고 안 뚫러 가버려 안 뚫러 가면 돼요 아 안 뚫러 가면 돼요 야 너 전투 한번 해봐 존나 재밌어 예 아 근데 전투가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면 내가 진짜 오랜만이네 바뀌다 전투 꿀잼이야 사주자 분수 이 분수 보였구요 그 그림에 어 전두근 이거 썸부케에요 썸부케 썸부케 렐리 옥스파이어 어 그 다음에 요 근처에 있나봐요 요 근처에 그림에서 지금 보라색으로 뜨잖아요 미니백에 요 근처에 있다 이말에 자물쇠 못가고요 이 벽 너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에이 지금 막혔잖아 못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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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퀘스트고 그림을 찾아야 돼 그림 왜이렇게 넓어 근데 요거는 있나 저 그림 아니에요 아 저기도 못가네 반대 그니까 하라는거부터 해야된다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하라는거라니까요 아 그래? 불마법? 불마법 아니에요 서브케스트 못가게 돼있을리가 없어요 자물쇠 못가게 돼있을리가 없어요 병신교신이랬네 여기 여긴데 지금 지금 화투풀이 한개도 안 뚫렸어요 저희가 이쪽은 그래 자물쇠를 따고 저기를 하지 않을까? 말했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맞아요 아니 아직 안가본데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오른쪽 길입니다 내가 왜 메인캐스트부터 계속진행을 했냐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우와요 이 계단실에 안보인다 왔잖아요 지금 이거 자네 그림이 여기다가 뭘 쓰면 그냥 엘스요 아니야 알 아쉬웠으면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됐잖아요 아 문 열리잖아요 와우 공무상장 오오 지렸다 흰색옷 정통 역사학자의 의복을 너가 지금 구해버린 부분 야 보자 아이템 얼마나 괜찮은 건지 흰색옷 못찾는대요 의상에 있어요 의상 오 이쁘다 의상 먹었어요 의상 로봄 중력력 11에 방어력 와 방 8인데요 방어 8이다 괜찮은데 이거 나오는데 탈모 걸린 교수 아 원작에 나와? 네 원작에 나와요 회의하차 머리에 가지고 지팡이 손잡이는 나오는거 없고 머리보고 머리보고는 그대로고 가자 갑자기 벌처가 되버렸네 어 의상 마음에 안들면은 아 능력 지용하고 이제 더딘기가 된다 어 능력치는 3D인데 룩이 존나 이뻐요 형 잊고 싶어 능력 덕시 유기가 된다 그 서브캐스트에요 아서플레이 돌아가래요 걸어가지 말고 그거 씁시다 아서플럼에게 이 새끼가 보물 지도를 줘가지고 저희가 찾았습니다 아니 불마법 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여기 옆에 있어요 불마법 배우기 지금 마법이 여러가지가 있어 아 아 센시요 꽥 깼네요 오케이 뭔가 잠긴 모양이 왜 뜨는거지 저 위에 있나? 뭔가? 어? 어? 이거 저거 레비호수 사이즈 지렸다 획득 오와 8레비 코앞입니다 어? 옆에 화톤불있다 화톤불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어? 여기가 화톤불 아니야? 더 위층인가? 와 어디까지 있는거야? 어? 화톤불 여기 있네 들어오네 뭘 이제 안와도 되요 한번 찍어도 어? 퀘스트도 여기야 고대마법 쓰라는 것 같아요 방금 고대마법 표시도 왔어요 지금 퀘스트들이고 저거 길잡기 안 돼있네 고대마법이요 고대마법 저거 파란색 게이지 어떻게 쓰나야죠 고대마법 아직 안쓰는거야 Z였어 아까 아 그건 던지는거였나 여기를 가야되거든? 아니 이게 지금 추적이 안 돼있잖아 화염주문을 배워야된다잖아 네 화염주문을 안 배운 상태에서는 갈 수가 없대 그러면은 여기있네 인센티어 이거잖아 아잉 추적하고 이걸 추적하고 이게 어딘데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추적 이거니까 가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가 뭐야? 니가 눌렀어 가진거 맞을걸? 뭔데데로 간거 같은데 응 다시 적어야 될걸요 어디로 간거야 어 발 앞인데요? 뒤에 있는 저거 아닌가요? 형 뒤에 왔죠 맞네 선생님 아직 준비가 안 된거 같아 여기가 이제 그걸 배우고 오는거네 에에에에에이 아니 요 앞에는 뭔데요 요 앞에는 어? 핵핵 교수에게 돌아가세요 없잖아 아니 뒤에 저거 흰색 화살표 안보여요 형 핵핵 교수님에게 돌아가서 돌아가라 그러잖아 흰색 화살표 안보이냐고요 저거 보여 밑에 있잖아 왜그래 아니 핵계교사인데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부터 하러 가고 있는데 왜그래 그렇죠 그거부터 하는게 맞아요 그냥 네비 따라가면 되는건데 아이 코 좀 파느라 잠깐 컨트롤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핵핵 교수님 여기 계셨군요 제게 불마법을 알려주십시오 안경보소 인센티오를 배워도 되겠는걸 제가 준비가 됐을까요 프로페서 이게 딜이 X 될거 같아 내가 봤을때 맞잖아 불마법이면 보통 파이어볼 이런거거든 파이어프레임 이런거 가장 마법중에서도 기본적이면서 아주 파괴적인 마법 그게 바로 불을 관장하는 능력이야 뭐 이제 벽난로나 캠프파이어에 불붙일 제도가 뜬다고 합니다 그렇지 인센티오 딱 불 모양이네 빨간색 그리고 내가 봤을때 뭔가 지금 여기 퍼즐요소가 존나 많아 이 안에 그거를 뭐든지 이런 마법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해야되는거야 그래서 빨리 다른 마법들을 배우는게 중요해 저거 리페로 아니 저거 1번 잘 안쓰거든요 1번 불붙이는거 하고 밑에 내려놔요 불붙이는거 이게 뭐야 그냥 필수 마법들은 따로 조작기가 있어요 아 아 저거 잠깐 저거 고대마법 조작기 한번 봅시다 그 밑에 그 밑에 고대마법이잖아요 이게 평타고 Z 던지기 X X 아 이게 두번 쓸 수 있다니 이말이네 네 써보시오 인센티오 인센티오 아르노산 와 아까 저 콤보를 배웠는데 형한테 전수를 해드릴게요 잘 배우세요 음 이번이 뭐죠? 레비오소죠 레비오소 레비오소 평평평 아씨오 아잇 잘못썼어요 우와 콤보가 있어요 레비오소 평평평평 아 CEO 평평평 마무리는 인센티오 와 이거를 또 지려버렸다 응용을 해버리네요 남아진거 같은데요 인센티오 아 이겐 좀 레비오소 평평평 아 CEO 평평평 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 딱 일어나는 무적 시간대를 딱 계산해가지고 그때 던지면 딱 맞네요 그렇지 그러면 한 대 더 때리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아 피그의 교실로 피그교수의 교실로 돌아가세요 아주 연주소리가 듣기 좋구나 한 칸 더 위로 아니야 한 칸 더 위로 아니야 여기야 맞습니다 여기도 좀 밤이 된거 같은데요 응 낮밤 있지 오 뭐야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해킥 교수님한테 방어마법을 수련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니가 새로운 지팡이에 적응했다니 좋구나 니가 아주 잘 적응해 가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요 자 이제 가볼까 피그? 비교 교수님 일이 생겼으니 따라오시오 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일정 전부 미루세요 학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께서 오스리기랑 그런 소동을 일으켰으니 만회하고 싶다는 생각 정도는 하실테죠 교장실로 따라오세요 아이 X됐다 어떡하냐 이거 아이 개새끼 교장 X나게 깐깐하네 아이 너 혼자라도 해야겠다 야 최대한 내가 할 일 마치고 너한테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 어 제안구역 가네 자 이제 M 누르고 세바스한테 가죠 저 부엉이가 지니고 있는 거를 표시가 안 뜨는데요 그냥 빛나는 보석 같아요 그런가요? 네 M 눌러서 빠른 행동합시다 깃발 누르고 거기서 이제 돌려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로 가면 돼요 이게 여기 여기잖아 아니 층수도 있어가지고 와 좀 빡센데 네 여기 맞아 네 가장 가까워 멀티플레이어가 없는 게 더 낫죠 이렇게 완벽한 세계관을 구축한 거는 바로 반 뒤 뭐야 왜 앞이야 아래네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아센시오로 대가리 털 다음에 밀어빌기 전에 저는 바로 그러면 그거 Q로 막은 다음에 Q가 뭐죠 이름이? 예 프로테고 프로테고로 막은 다음에 바로 짓이겨버릴게요 저는 아브라카다브라로 형 짓이길게요 상처 없이 죽이는 죽음의 마법이거든요 아브라카다브라 바로 세바스찬 오랜만이네 맞지 왜 가버려야 돼 얘한테 너무 비밀 많이 얘기해줄 필요가 없는데 알파노라는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한거야 세바스티앙 자체가 그렇게 막 나쁜 애 같진 않아? 술리데린이 있는데 이 자식 있으면 저거 하네요 착하네요 순살치킨 먹고 싶지 않니? 다 안드신다면서요 이제 닥틀로 청산 신청했잖아요 순살치킨 닭다리살로 되어있는 곳으로 평점 괜찮은 곳으로 주문하나 해라 어? 투영마법! 드디어 배운다 투영마법 투영마법을 드디어 배우는구만 잠임묘소는 이런식으로 잠임묘소는 이런식으로 아 재밌겠다 잠임묘소는 이런식으로 아 재밌겠다 투영마법 한번 써보자 아 아니 근데 1번 2번 3번 4번에 단축키가 이렇게 밖에 없다는거야? 여기 단축키 좀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못 넣어 여기다가 메인 케이크 뚫다보면 안 나온다고? OK I got him 다시 해야되네 OK 눈앞에 있지 말라고 I got him 색별로 한 줄씩 넣는 거라고? 그 말이 맞으려나? 에이 쿨아 지금 시간에 하는 치킨집이 없어요 굶어 이게 투명마브이다 오 모셨네요 그럼 아까 그 옷가게에 있는 상자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눈깔 달린 상자 같은 것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저 할머니가 사소 선생님이야 가서 열쇠 훔쳐야 돼 영국 발음 나머지네 열쇠가 근데 왜 필요하니? 왜 내게 이런 치수 시키니? 알로호모라 이게 자물쇠 따는 스킬 알로호모라라는 자물쇠 따는 마법을 배우기 위해서 결국은 사실 맞지 자물쇠 따는 마법이 공용화되면 안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키잖아 자 문 열고 열쇠로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오 실세와 적 그림 안에 있는 그림 그림 안에 있는 사람 있잖아 아니죠 그냥 소리내는 것 같아 때린 곳으로 이제 유인 돌 던지기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저 사람을 유인을 해가지고 유유히 빠져나가야 된다 플레이 우클릭을 해서 조준을 하고 때려야된다 그리고 이제 오겠죠 유령 자 유령이 어그로 끌렸을때 이거는 표시 뜨는거 보니까 저것도 라파로 같은거 쓰레기했고 그냥 가는거지 뭐 저거 유령 유인해야돼 꼭 그림이 아니어도 되나봐요 절로 가 간다 그림에다 하는게 맞겠네 그림에다 하고 왼쪽으로 돌아서 가는거네 야 세계관이 지린다 무슨 뭐 유령도 있고 뭐 진짜 미쳤다 아이 재밌네 여러분들 뭐야 여섯시 남았는데 뭐야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자 문 열고 다시 오케이 다시 오케이 어 존나 아 진짜 이거 올해 고티 받겠다 내가 봤을때 올해 고티감이야 올해 아직 나올게임이 많잖아 이제 2월달인데요 아이 근데 잘 만들었네 후보이는 올라갈거 같아요 온다 온다 아 나 지금 귀를 잘 못 꼈어 또 지금이니? 아이 기다려 책장 날라간거 그거 좀 땡기자 책장 날라가지 않았어? 날라갔고 오른쪽 위에 있나? 여기서 오른쪽 위에 여기 밖으로 날라간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지 않아요 저도 봤는데 날라간거 어 여기 뭐 있잖아요 여기 아스이오 아스이오 어디갔노 어 그 줌을 풀어야지 아 잠시만 잠시만 왜 일로와 당황스럽네 왜이리 박스다 저거 못참지 박스 못참지 세줄 교복 로브 세 번째 로브를 먹었습니다 아 베이스에요 베이스 여기도 찍잖아 에임 이슈 오 한 번 더 유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코앞에 있으면 안 먹히는구나 아 이 새끼 올라간거 좀 소름돋네 유령은 유령인가봐 사람을 좀 코어패스로는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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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아쉬워 없어져 없어졌다 이게 없어지는 판정이네 그냥 가라 아 됐어요 이제 됐다 어그로 끌렸다 가고 일단 가요 가요 지금 가야 돼요 저지락하고 있어 가야돼 리파로우 리파로우 아닌가요 저거는 리파로우 아 깨지네 깨면 저를 어그로 끌린다 오케이 갔다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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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산만했던거 같아 너무 산만했어 너무 산만했어 근데 거기서부터는 아니겠지 어 여기서부터는 책 날라오는거 아니에요 우리 밑에서 책 제니 여기서 되는거 같아요 여기서 돼가지고 저 끝까지 올라가는거 같거든요 아 한바퀴 도는 구조 왜 하고 없어지더라구요 책이 저기 기다리러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럴거 같다 여기 보고있으면 어 어 왜 그러세요 아 아 뭐요 책장 안 날라오잖아 그냥 가시죠 어 가자 가자 하나 보이면 하고 안보이면 그냥 가고 어 형이 운신하니까 쟤도 운신하고 푸니까 같이 푸 박스다 눈깔 박스 잠겼잖아요 잘 봐 잘 봐 잘 봐 원리감이 열리나요 눈깔이 감겨 아 감겼지 눈깔 감겼지 네 이렇게 해서 다가가면 얘는 모를거라 이 말이야 봐봐 바로 열었잖아 당황했잖아 줘 임마 포기했네 태형은 안주노 아무것도 없었는데 병신이네 그냥 으아 지하 어린 시각의 그리스 깊은 제가 엉뚱한 여기 박스 있다 박스 보셨죠 기본 모양 어? 이 자식 귀여워 야 일룸보 새끼야 일룸바칠거래 시벌새끼 내가 저 새끼를 막아야될거 같애 니가 나 때문에 곤란해지는건 싫어 안경 등신같긴 하네 여기서부터 혼자 짐덩이는 꺼져 저런 애들이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는구나 귀신이랑 좀 다르다 위에서 뭘 하는거 같은데 이거 리페러 고쳐야될거 아니야 T 눌러가지고 이거 미리 등록 안해놨어요 이게 안돼 4가지밖에 안되더라고 아니 이게 이거 다음거 내려가는거 안된다니까 아무것도 안돼 내가 다 해봤어 자 그만 시간낭비 그만해 아니 이거 무조건 되고 T로 바꿀수있으면 된다 아니 나중에 하는거래 나중에 뚫린대 이게요? 어 병신게임이네 아유 병신게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어? 내 전용 갑옷 아니야? 저런 프리셋은 나중에 준다고요? 나도 좀 그 부분에서 이해 안갔어 우리는 게임 전문가로서 알거든 이런 짓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어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응 고대 마법의 흔적이라 오 들어왔다 박스다 저 위에도 있는데? 먹고 왔어야지 어씨 좀 무섭다 뭔가 오 오 뭔가 좋은 것 나올 것 같은데? 와 좀 빡세다 와 전설 전설이다 노란색 손보호구였어요 와 9렙대학기일 수 있어요 오 1레벨만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격력 18이요 지렸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아 아 올해 재밌는 이런 게임들 진짜 이 정도만 나와도 얼마나 쟁쟁할까 작년에 완전 게임 가뭄이었는데 그나마 엘든링은 내 스타일도 아니었고 잘해 하 맵디자인 보석 시발 질질 싼다 어 이거는 중력마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저기 저기다 때리면은 바닥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형탈이 오오 때리니까 나오네 오오오오오오 오지게 때린 다음에 빨리 건너가고 중간에 한번 때려야됐나 달려 달려 ! 계속 해야 되나 본데요? 한 대만 때리면 되는거였는데 아 계속... 쳤다 껐다 있지는 않았 Europa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오오... 귀여운 놈들 히히히힣히힣 고대마우 쓰러지는데 죽어 씨발냥아 씨발 개새끼야 탕탕탕 피하고 어? X놈 X놈 고대마우 씨발새끼가 돌았나 와 한방이네 고대마우 깝치먹어 개새끼가 봤지? 철퇴로 그냥 대가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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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만 더 있었구나 Z Z 야이 개새끼야 와 이거 이거 사거리 짧네 인센 디오 인센 디오 마무리는 와 세다 백 데미지 오 아이템이다 지려버렸고 아 저게 아이템이 아니라 오브 채워주는 거구나 고대마법 능력은 성공하거나 데미지 필수록 향상된대 성공적인 힙트 컨버로 10 이상부터 고대마법 오브를 생성하기 시작한다고 아 지금 떴어요 오브 게이지를 올리려면 방금처럼 팅팅팅 이런 식으로 공부를 써야된다 저 오브 한 개 먹어봤자 저것도 안차네요 아 근데 진짜 잘 만들어놨다 빨리 한번 쓰죠 여기 아이템이 있어요 없네요 오 이 저기 뭐지 존많은 템이 보이는데요 왼쪽에 저거 네 저쪽으로 넘어가야될듯 일단은 이 새끼들 정리하는거 어때 그것도 같이 잡아야죠 이 새끼 아 진짜 개재미있다 씨바 나 솔직히 이렇게까지 기대 안했거든 피하고 와우 어후 와 씨 인센티오로 써야돼 데미어 100인데 형타 10방이에요 인센티오가 아이 무적시간인데 끄리면 안되죠 이때 때려야죠 뛰고 때리려 어 죽는다 막사 파고 인센티오 지금 쓰면 무적이에요 오 딱 일어날 때 무적풀리는 시간 오케이 저거 좀 가지고 가야될거 같은데 아 아유 누르면 보이지 않나요 하고 근처 한번 둘러보세요 뭐가있나 난 저거는 가는거 같고 밑에 뭐 있었어요 방금 못봤어요 방금 보이잖아요 파란거 와 나 진짜 멋진아이구나 네 뭔가요 밑에 반대편에서 하는건가 일단 저기로 건너가는거지 네 이거 하고 사라질거 아니에요 고기 때릴 수가 있네요 고기 때릴 수가 있네요 다시 일로 가는거 아니에요 왔다갔다하는데 저걸 어떻게 먹을지 고민해봐야돼요 지금 못간데 맞잖아 여기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 뭔가 바닥에 마법을 써가지고 이걸 움직여서 하는거 같아요 아 미쳤다 근데 세계관 돌았다 솔직히 이 정도일지도 너도 기대못했지 아 근데 지금 못가는거 너무 이 저거 욕구를 자극시키네요 꼭 다시 와야된다는 여기를 아 그니까 내 질문에 대답 좀 해봐 네? 아 진짜 게임 잘 뽑히지 않았어 진짜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어 오립도가 있네 개성도 있고 그니까 개성이 있어 개성이 이런 게임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 나 이렇게 퍼즐 많은 게임 좋아 여기 혹시 아센디오로 불 붙일 수 있나요? 배불에 에이 그건 말이 안되지 해봐? 네 아센디오 있잖아요 지금 1번이 인센디오 아니에요 아니 여기 조준을 하고 되잖아요 아닌데요? 안됐는데요? 오른쪽으로 바뀐다 오른쪽으로 소리 난다 움직인다 어디가요? 네 다시 다시 오 빠르다 어 다시 살아난 것도 빠르고잉? 네 근데 이거 왜 있는거죠? 아 저쪽 갈라고 생겼따 으어어 뒤에 길이 생기는데요? 뭐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전에 있던 방도 투명하게 이렇게 디딜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 못 간다는 분은 안 해보신 분 같아요 안 한 사람 같아 아이고 아이고 돌아가자고 그래요 뒤로 다시 먹자고 저거? 빠꾸 빠꾸 저거 먹으러 가자고? 상식적으로 여기 메인 한 번 민덴인데 좋은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약간 던전 느낌인데 저쪽 저쪽 이쪽이 뭐예요? 디디면 되잖아 그냥 맞네 아 저 시발 채팅창 진짜 같이 할게요 싸내기 깜참하니까 빨리 앞으로 직선에 직 저기 뭐야 직선 직선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한 말이지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시발 너무하네 그리고 방금 먹은 로브 굉장히 이쁘던데 좋아 바로 끼죠 바로 끼게 나는 백로브 좋아해 014 와 이거다 패턴이 좀 병신같긴 한데 좋다 근데 이게 이게 낫지 네? 이게 낫지 공격력 14잖아 몇백은 뭔데요? 11이에요? 그러면 이거 덧입기 한 번 해봅시다 뭐니? 덧입기 가능합니다 덧입기 없어 그런거 조금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아까 아 그것도 모르고 한 말 같아 내가 봤을 때 모르고 한 말이야 백프로 아 모르고 한 말이야 덧입기가 되겠냐 아이 믿지마 믿지마 시청자 절대 믿지마 시청자들 말 절대 믿지마 맞는 정보가 없노 이거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검색해봐야겠다 아이 뭘 검색까지 해 덧입기 상식적으로 만들겠냐 랄프야 룩달 룩달 좋아하시는 게이머 많기 때문에 만들죠 그걸 낫게 너 믿지마 야 이거나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 좀 찾아보자 랄프야 어 바꿀 수 있다는 게 뜬데요 나중에 나중에 아니 그게 지금 구경한게 아니잖아 잠깐만 아 여기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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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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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아 잠깐만 여기서 저기가 올라오더라고 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 커서를 올려두고 키버튼 알아냈어요 들어가보세요 템장 입고있는 장비에다가 마우스로 올려놓고 여기다가 뭐를 아니 입고있는 장비에다가 형 입고있는거 입고있는거 입고있잖아 지금 아니 이거 수색 꾸린거잖아요 여기다가 뭘 누르라고 하거든요 F F 이렇게? 비교잖아 이거는 아니 아 근데 이거 해야되니 랄프야 지금 안될거 같아 아니 형이 근데 흰색으로 좋아한다 그러니까 어 거기 말고라는데요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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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마 믿지마 아니 저분은 저분은 좀 진짜 아는거 같아요 호소하잖아요 지금 뒤로가기 뒤로가기 하면서 알았어 보자 여기서 아니 아니 들어가지 말고 여기 여기서 한거 같아요 아 있다 외형관리하기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요 저 흰거 눌러있는거 형이 이따까지 얻었던거 다 나오잖아요 와 이런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철희님 개 이쁘다 이거 존나 이쁘지 않아 이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준거 그 저희 아까 연동원에서 준거 아 이거 눈깔 바꿔버려요 병신같은거 이거 아 이거 이거지 아 가면 드디어 여기 있네 세부리 가면 드디어 먹었다 세부리 가면 에이씨 아니 이렇게 해놓고 외형을 변경하면 되잖아 없는걸로 그래서 투명모자 투명모자 못참지 투명모자 이거는 이제 모자의 능력을 썼을 때잖아 그치 방어립 13이니까 오히려 이로 이로 이 모자의 능력을 끼고 있으면서 이제 투명모자로 쓰는거죠 족간지인데 아니 이거 얘네 게임 존나 잘 만들었네 진짜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해줘야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게 좋을까 어 쭉쭉 올라오는데요 뒤로와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쪽으로 내려가고 이거 한칸 한칸 보면은 좀 다른거 같거든요 봐봐요 형이 움직일때만 바뀌잖아요 아니야 이게 들어가고 나오는거야 그러니까요 좀 이 끝머리로 가봐라 끝머리로 가도 점프하면 더 올라오지 않을까요? 점프가 될까? 앞으로 점프하면 더 올라오지 않을까요? 올라오네 안돼 안돼 올라와잖아요 점프는 못해 달려가면 점프하면 되잖아요 아 이거 점프를 완전히 점프를 해보라고? 네 뛰어가면서 점프 어디가요? 여기가 뛰어있는게 되니까 쫄지말고 점프하라는거 같애 아니 뭐 컨트롤 이런식으로 아 있어봐 벽에서 속도로 가면 올라오잖아요 벽에다 구입하면 올라가져요 아 방금 될 뻔했는데 맞지 어 저기 올라와있다 안돼 너가 해볼래? 바로 해볼게요 아니 이게 안돼 벽잡기라는게 있다는데? 잡기가 어딨어요 아니 믿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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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믿지마 아니 안돼 절대 절대 안돼 아니야 거기서 하는거 절대 아니야 여기서 가는거야 낚이지마 아 아는 척하는거 존나 싸대긴 어렵다 시청자들 시발 벽잡기 댐 아무도 믿지마 그건 이제 끝으로 쓰는거야 이거 내가 서있는 이 조각들이 왜 있을까요? 네? 끌 수 있어 안되잖아 안돼 이건 내가 아까 뽀갠거잖아 뭐하냐? 뭐야 이거? 왜 아니 이거 갈수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이걸 누르면 바뀌나? 올라오네 저기 아 저자리 서가지고 때리라?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너가 하신?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재밌거든요 퍼즐 푸는게 또 꿀잼이거든요 진짜 용진제 앞까지 올라오네 앞까지 올라오네 지금 얘가 이거를 간과했네 천천히 가면 되는데 정말 비용진제 그냥 때리고 천천히 가면 되네 올라오넣고 네 점프 뭐해? 이거네 이야아아아아아 여기서 또 우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아 이거 파괴하면 돼요 갈가래하라고? 어차피 안쓴 쓰레기 아이템인데 35원짱 느낌 아깝긴 하네 갈아야 하나만 갈았네 아 이거 왜 껴요 이거를 아 있어 봐 그렇죠 갈아야 갈아 C C C C C가 가는거에요 C 아 아이 팀창 아까워라 오오 골든 스내치 스카프 컬렉은 모아놔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처음에 얻으면 그게 컬렉이 들어갑니다 아 그건 맞아 네 처음에 얻으면 들어가요 갖다 버려도 됩니다 똑똑한걸? 오 이제 싹 다 올라오네 이제 아 이거 잘 만들어놨다 돌아갈때도 걔 뻘짓구리 안나게 그냥 갈때는 편하게 가라 여기서 게임사이 배려거든요 이런 퍼즐 좋아하시면 형 제일 많이 전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젤다의 전설은 뭔가 유아틱한 게임 같아 신장 나오면 해보세요 신장 나오면 아 장비스로 뚝껑 찼어 아 졸라 빡치네 이런거 내추럴 기본템 싹 다 갈아버려요 그냥 병신템 신발도 갈아버리고 아니 저기 안경도 갈아버리고 어차피 외형 바꿀 수 있어요 어 갈아도 돼요 두 번째꺼 아무것도 없는 거 도수리 병신같은데 그냥 안경 써주면 안 돼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네 그거 말고 X 눌러가지고 네 거기서 F 그렇지 이거거든요 이거지 이건 어때? 이거 아닌 거 같아요 네 이거예요 더 갈갈할 거 없나? 그거고 녹색깔 이거 갈아도 될 거 같은데 얻은 거 얻은 거 얻은 거 013짜리 끼세요 또 색깔 잘 만들었다 보라색 용 눈안경 병신템 잠깐 합시다 1 5 9 10